네 안녕하세요 2022년 위에 토지 및 기초에 대한 문제 분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넘버 4번째 통과율이 90%고 200번째 통과율이 4%이고 d12 0.25, d32 0.6, d62 2mm 흙을 통일분류법으로 분류하라 하는 형태죠 그럼 우리가 4번째 통과율은 g하고 s에서 자갈과 s의 형태를 구분하는데 50%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90%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s 형태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리냐 푸어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외리냐 푸어냐만 찾으면 되는데 외리냐 푸어냐는 cu, cg에 대한 것으로 찾죠 cu, cg로 찾는데 cu에 대한 것은 d10분의 d62, d10분의 d62, 6보다 큰 형태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d12 0.25, d62 이하 계산해보면 이게 8이래, 8이래 좋아 근데 cg도 만족해야 돼 cg도 1과 3 사이에 대한 것도 만족해야 둘 다 외리되는 거죠 1과 3 사이에 얘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를 들어야 외리되는데 cg에 대한 값은 d10 곱하기 d60, d30의 제곱의 형태를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더라 그러면 d10과 d60에 대한 형태를 풀어보시면 d10은 0.25 곱하기 d62, d30은 0.6의 제곱을 풀어보니 얘가 얼마 나와? 0.72가 나와요 0.72 그러니까 1보다 작죠 그럼 외리냐 푸어야 푸어다 그러면 sp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통일분류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형태, 한 수 한번 쉬고 한 수 한번 쉬어야 되냐 한 변의 최소 길이 b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기초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에 대한 기초를 안전률을 3으로 할 때 테르자기 공식을 사용해서 지지력을 구하고자 한다 이때 한 변의 최소 길이 b는? 이라고 물어봤어 b 그러면 하중으로 구해가지고 전체의 허용하중에다가 뭐를? 면적을 곱한 것이 하중 아니야? 그럼 뭐야? qa를 구하래 qa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돼? small qa 곱하기 면적 이것까지 가는 것도 지금 한숨 쉬어야 돼 그쵸? 왜? 얘를 구하려면 극한 지지력 q에서 q를 구해야 돼 q, 티르자기 공식에 의해서 q를 구해야 되는데 q를 구해서 다시 qa라고 하는 것은 q를 fs로 나눠준 값이야 그걸 가서 qa값을 집어넣고 이 large qa값과 small qa값을 집어넣어서 면적으로 환사를 구해내 그럼 환사로 구했는데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다시 제곱으로 해버리면 변을 찾는 거죠 말로 해도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q, 극한 지지력을 구해라 먼저 alpha c, nc, beta, b, r, 2, nr, gamma, 2, df, nq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다만 조금 다행인 건 nc가 5.7 nq는 1.0인데 nr이 0이야 이건 0이야 이건 좀 고마워 이건 좀 고마운데 어쨌든 q, u에 대한 거 형태를 구하셔야 여러분들이겠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alpha는 1.3이고 beta는 0.4가 될 거고요 이 형태로 해서 q, u 값을 계산해 보시면 482.6이야 이걸 계산해 보면 얘는 0이고 날라갔고 이 값을 계산해 보니 이 값이 얼마야? 482.6 82.6 kN 제곱이더라 그럼 얘를 어떻게 줘야 돼? 안전율이 3이래 3이니까 얘를 3으로 나눠준 값의 qa 값은 qa 값은 얘를 나눠주면 160.817 160.817 이거더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 대립해야 되겠네 얘가 얼마야? 전체 200kN니까 얘가 따라서 200kN이 qa 값 160.817 곱하기 a라는 거지 따라서 a를 계산해 보면 a가 얼마 나오냐면 a가 1.2432 1.2432 1.2432 1.2232 1.2532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구하는 게 한계점이었어요 제가 표현했었어요 하중까지 구하라고 하는 게 극한지지력 구해서 극한지지력 구해서 허용지지력 구하고 허용지지력 구해서 하중 구합니다 라고 했었던 문제들이 일반적이었다면 이걸 또 똑같은 얘를 주고 면적을 구했고 면적을 구해내서 다시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문제를 틀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패턴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풀게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가 가운데가 볼록하냐 끝에가 볼록하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강성이고 푸팅기초니까 강성기초가 되는 거고 양쪽 끝이 크므로 얘는 점토가 되겠죠 그래서 강성이면서 점토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면이 수평이고 옹벽의 뒷면의 흙과의 마찰각이 0인 우리가 그러면 마찰각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주는 것과 고려해주지 않는 것이 있었어 그럼 병마찰각을 고려하는 게 랭킹이고 병마찰각을 고려하지 않는 게 쿨롱이었는데 얘가 0이 되어버렸어 그럼 0이라는 소리는 뭐야? 고려하라 말하야 의미가 없는 거죠 즉 뭐야? 쿨롱의 토합과 랭킹의 토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둘 다 0이니까 같은 값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으로 본다라는 뜻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쿨롱 토합과 랭킹의 토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0이니까 0이니까 그 다음에 도로의 평판 제하 시험에서 1.25km의 치마량에 해당하는 하중 강도가 250kN일 때 집안 발력 개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K는 Q의 Y값의 형태로 이렇게 풀여하면 되겠죠 근데 Q값에 대한 것이 얼마나 되냐면 Q가 250kN이야 250kN이고 그 다음에 얘는 Y가 1.25인데 1.25 곱하기 10에 마사 3승 얼른 표현을 해야 되겠죠 2호 값을 계산을 해보니 해보니 얼마가 나와? 20만 kN 나왔다는 거야 20만 kN per m 3승 나왔다 그런데 어? 메가네? 메가가 나왔어 메가? 메가는 여러분 걱정할 거거든요 이게 키로에서 메가로 바뀌면 이 세 자릿수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게 메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00MN per m 3승이다 즉 키로뉴튼을 00을 해주면 메가뉴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MN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찾아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단위에 대한 내용이니까 키로뉴튼과 메가뉴튼은 10에 3승만큼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Thanks for listening to S1O22222222222224444444444444445546555565 vivre